이 표가 조금 더 알려져야 돼요. 박 기자 한번 보셨죠? 이게 제가 지금 예타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예타보고서를 한 줄만 읽어주고 시작할게요. 이 고속도로의 목표는요. 예타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 동서칠축지선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고속도로의 교통정책을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의 교통정책을 해소한다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서울 양평 육번국도뿐만 아니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춘천고속도로의 여름은 뭐냐면 제2영동고속도로예요. 옛날에 호법 제2시티 뚫고 온주로 갔다가 강릉으로 가는 제1영동고속도로 있잖아요. 수원에서. 아랫구간에 있잖아요. 서울 남부에 있잖아요. 서울 북부에서 강원도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2영동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도 주말이면 정말 또 휴강철이면, 휴가철이면 엄청 맥힙니다. 명절에도. 서울 춘천구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고속도로를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고 통과시키면서 비용 편익은 1이 안 됐어요. 0.82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작잖아요. 부서져야 되죠. 그런데 AHP라고 예전에 비용 대비 편익만 하니까 너무 예를 들면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정책적 고려라든지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배려나 고려가 그래서 AHP라는 종합정책평가를 하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조사이긴 하지만 예산당들이 많으면 그렇지만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도입해서 AHP가 돼서 0.5로 겨우 넘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한 겁니다. 양평 양서면 일대 두물머리 일대 육본고속도로 일대에 양평군민들의 피해 그다음에 그 일대를 지나는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의 피해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안 됐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두 번째 앞으로 국가도로망을 뚫어보니까 이게 서울에서 양서면을 찍고 양평을 찍고 이렇게 직선으로 설악아이신 강촌아이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홍천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종점이 홍천도 오르면 서울 사람들이 40분이면 가버리는 거예요. 양평분들도 빨리 가지만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춘천 그다음에 양양 가는 분들 입장에서도 여기 항상 막히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고속도로가 딱 들어오면 제시티가 연결되면 왕복하던 차량들이 상당수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최측을 완화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또 정책을 제안합니다. 요약하면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수도권 동부 지역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서울 시민들의 강원적 접근성 개선 등 생활 여건 개선이 기약하고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6번 국도를 찍고 강원도로 가던 서울 양양을 찍고 살아가실 강촌하실 통해서 강원도로 가던 그곳을 염두에 둔 거라고 정책 제안합니다. 아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재미있는 게 종점에 대해서는 서울 양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이 타 조사에 시작점, 가밀 제시티 접속 구간에서 여기가 송파 하남시 있는 데거든요.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량 가중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검토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검토해라고 써놨어요. 종점은 검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점 다시 한번 이거 보십시오. 김건이 딱 김건이 윤석열 따로 가면 이렇게 가가지고 제시티 하나 설치되고 10킬로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제시티가 또 하나 설치돼요. 이미 이쪽으로 내려갈 때 2.2킬로가 늘어나요. 그리고 터널과 교량이 20개 이상 늘어나요. 엄청난 돈이 더 들겠죠. 천억, 이천억대. 환경파괴도 더 하겠죠. 그런데 제시티 하나 만들고 또 서울춘정고속도로로 가려고 제시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비용이 몇십억이 또 들겠죠. 그리고 죄 없는 서울분들이나 하남, 광주 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 설악, 홍천이나 춘천 가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 되지. 왜 2.2킬로 더 갔다가 또 10킬로를 더 갔다가 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것만 보이네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이게 비리라는 게 확인되면 그랬더니 이제 온희룡과 국토부가 오늘 자료를 다 공개했다던데 어제 핵심 자료는 다 빠져있어요. 핵심 자료. 뭐가 빠져있습니까? 용역 보고서가 빠짐없이 다 있어야 돼요. 그동안 용역 지금 처음에는 민주당 양평 국민들이 요구했다. 네. 마이크 대고. 네. 양평 국민들이 요구했다. 거짓말. 민주당이 요구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을 밝혀지지 않아. 거기 땅이 있는 것도 몰랐다는 것도 다 거짓말을 밝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 재산신고 올해, 작년, 후보 시절, 검찰총장 시절 그 땅이 다 나와있네. 그 땅이 거기 강산면 병산위에 자장이 있다는 게 언론 보도만 수백 수척 거의 높네. 대선제는 엄청난 공방이 있었네. 결정적으로 제가 좀 이따 자료 하나 갖다 왔는데 작년 10월 6일 날 대통령실이 양평군 강산면 병산위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한준호 의원의 공세에 맞서서. 한준호 의원이 비판하니까 거기에 언급이 돼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종점에 김건희 일가 땅. 이거 있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거 판넬을 만들었는데 박정희 기자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2002년 10월 6일. 박 기자님이 읽어주시죠. 이때가 한준호 의원이 작년에 국감에서 문제제에서 온희룡이 알아보겠다고 했던 그때입니다. 양평군 병산위일 때 임야 대부분은 최원순 씨 시댁의 조상묘와 낙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선산입니다. 최원순 씨 남편대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보유한 선사님을 양평군 병산위 나오죠? 네. 처음에 양평군 병산위일 때 임야 대부분은 대통령실이죠. 브리핑 주체가.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백원국이 국토비차관이고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데 대통령실이 6월 29일까지 몰랐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6월 29일 김두관 의원이 강득구원하고 우리 민생경룡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에 김두관 의원 6월 29일에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6월 27일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 오마이티비 생중계했었죠. 엄청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됐어요. 6월 27일 기자회견. 그런데 더 알려진 계기는 6월 29일 날 김두관 의원이 온희룡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거 오해받은 일 안 하겠다. 늘공이 문제다. 심지어 그래서 당연히 특혜안을 백제할 자라고 온안을 갖자 했더니 둘 다 백제할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강상면 김건희 윤석열 로드로 완성하겠다고 오히려 여론조자가 하고 정치공작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다 걸려서 장무를 주인한테 안 돌려주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없애버리겠다. 하더니 지금은 아예 강도로 돌변해서 아예 뺏어가야겠다. 양서 찍고 두물머리 찍고 서울 중척까지 가는 안을 뺏어서 그냥 김건희 로드로 무조건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해야 된다. 대안으로 가야 된다. 발표가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백제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한겨레신문 기사가 17일 됐잖아요. 백제하는지 슬슬쩍 재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추진하고 있다. 국민한테 사과도 현명도 없이. 그런데 재추진이 어디냐. 여러분 정신 진짜 박자 차려야 됩니다. 이리 가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거를 밖이 정치고 오래 했지만 뭔가 잘못이 걸렸는데 사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야당 탓한 다음에 갑자기 잘못된 안으로 강행하는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자료도 다 올리고 어쨌든 여론전을 계속 펼쳐서 이 안으로 가겠다는 거죠. 핵심이 인수위 시절부터 16번 회의를 했어요. 용역사, 국토부, 도로공사가. 그 회의로 닦아야죠. 국토부는 11번 만나서 했다고 하는데 총 16번. 도로공사 포함해서. 빼면 국토부 끼면 11번. 도로공사 끼면 16번. 국토부만 한 건 11번. 그렇죠. 그렇죠. 도로공사가 한 건 16번. 그다음에 1, 2차 관계기관한테 의견 조회를 했는데 그럼 관계기관들이 회신한 내용. 그다음에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회신만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용역이 언제 지금까지 된 보고서 일체. 용역사 탓을 하니까. 용역사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런데 지금 또 방금 전에 제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원래 용역사는 심지어 또 온화는 여기가 지금 김건희 땅이잖아요. 조금 더 편한 거로다 보여드릴게요. 피켓 엄청 만들어놨어요. 많이 가져오셨네요. KBS가 29필지 따고 밝혀낸 거잖아요. 차명부 의혹까지 하면 31필지. 그다음에 선사인이 따로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선사인이 지금 또 2천평이니까 실전이 2만평가가 되는데. 여기가 김건희 땅이잖아요. 지금 특히 한 500m로 양평 JCT가 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남양평의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JCT니까 땅값 안 온다는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1, 2분 거래 납입목이 있는데 가봤잖아요. 서울 양평을요. 서울 강남구는 20분이면 15분이면 20분이면 와버린다니까요. 나중에 강원동청까지 뚫어갖고 거기도 15분에서 20분이면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다 뚫어놓고 남양평 안 씻기고. 그런데 원래 용역사 지금 보고서는 또 심지어 여기가 아니라 남양평 RC보다 더 밑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끌어올린 거예요. 이건 SBS 특정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보고도 이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개한 자료도 그게 나왔다니까. 이건 제가 더 팩트채고. 내일 국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김두강은원 강두권 민생경 정구소.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정동견 정군수. 아무튼 이 송파 양평고속도로의 산증인들 최고 전문가 다 모여요. 내일 셋이에. 오마이티비에서 생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의 문제점을 다 조목조목 채우는 반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하나만 더 부연하고 마무리하면 저는 이번 사건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비리 의혹. 처음에 제가 비리 의혹이라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까. 맞아요. 연구해 보면 비리가 확실하다고 느낀 게. 자, 온일용 국토부 국힘당 심지어는 김성교 전 의원 양평군수. 그다음에 국토부기차관 백원국이까지 다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김두관 의원이 6월 29일 날 따지기 전에 우리는 거기에 윤석열 일가의 땅 있는 거 몰랐다라고 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온일용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생명 건다고.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브리핑 자료 보여드렸죠. 그게 작년 10월 6일 날입니다. 한준 의원이 문제제기할 때 이미 그 브리핑 자료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네. 아까 박정우 기자님이 읽었던 거 말고 맨 밑에 보면요. 이미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조상대도로 보위원 선사님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작년 10월 6일 날 브리핑했을 때 양평군 병사님일 때 이미 대통령 부부 땅이 있다는 거 알았고. 그 전부터.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강산면 병사님일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했거든요. 공흥지구는 왜 개발부담금을 영원히 냈는지 개발비리 의혹을 제기한 거고. 부동산 투기 의혹은 강산면 병사님이다. 여러분, 대선 전에 기사 찾으면 다 나와요. 이게 수백 개의 사항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대선 전에 이미 파악한 거예요. 그 병사님과 조상도의 보위원 선사님. 자, 그리고 올해 대통령 재산 목록이 3월 달에 신고됐거든요. 강산면 병사님일 때 12픽 딱 들어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언론 보도가 수십 개 나왔어요. 고위공지자 재산 신고하면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대통령 부부 재산에 강산면 병사님 땅이 포함됐다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 나왔어요. 제가 기사 다 찾았어요. 작년에 대통령 당년 8월 달에 재산 신고했어요. 선거가 3월 달에 있고 7월 5월 달에 했으니까요. 거기에도 딱 12픽이 들어가 있어요. 재작년 2022년 2월 달. 2월 달에 대선 후보들 재산 목록 신고했어요. 거기에도 강산면 병사님이 10픽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때도 언론 보도가 수백 개 쏟아졌어요. 왜? 대통령 후보 재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은 30억대, 윤석열 부부는 70억대. 그런데 보니까 윤석열은 김건희 재산 대부분인데 알고 봤더니 부동산이 10픽 지나있더라. 기사가 엄청 나온 내용이에요. 어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온일용, 국토부, 대통령실, 국힘당, 심지어 김성교까지. 말을 맞춘 거죠. 왜? 우리가 거기 있는 거 모르고 용역사 말 듣고 그냥 추진한 거다. 니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야 알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준호 의원도 당시에 양상면, 양상면이라고 PPT까지 띄웠을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말. 지금 계속 선산 따다잖아요. 박기장님한테 제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선산이 아니고 조상면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왔다 갔다 왔는데 서울의 서울의가 직접 현장니까 선산과 조상면은 없어요. 이러신 분도 갔다 왔고 없어요. 어디 있느냐? 중부 내륙고속도로 접경이잖아요, 거기가. 개발하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곳인데 거기서 200m쯤 들어간 산속에 있어요. 당연히 고속도로가 19로 있고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 차례에서 옮겨놨을 거고 표도 차원에서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그 29필지를 완전히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우리 KBS 보도 나왔잖아요. 한계 개발 가능한 곳으로 바꿔놓은 거죠. 어디서 선산하고 조상묘, 온희룡이 집으로 그랬습니다. 선산하고 조상묘라서 개발이 안 됩니다 하고. 그 기자들한테도 소리 지를 때도 그렇고. 기자회견에서. 그 1타 강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산하고 조상묘은 200m 뒤에 있네. 29필지가 상관이 없는 땅에 있다는 걸 확인이 된 거예요. 주소지가 달라요. 오마이뉴스가 29필지 다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축구장 대세계획이 12,000평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 지번이 틀려요. 산 147번째예요. 오마이뉴스의 보도 보면 29필지 지번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비교했어요. 크로채킹했어요. 여기는 산이네, 산. 거기는 산. 오마이뉴스는 다 지번이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등록전환이라고 했는데 임야대장에서 토지전환으로 다 정리된 거예요, 29필지는. 그건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임야대장은 개발이 안 돼요. 산이니까. 등록전환해야죠. 200m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러니까 선산과 조상묘니까 개발 안 된다. 새빨간 거짓말. 이 두 가지 거짓말만 해도요. 6월 29일 전에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다음에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이 안 된다. 대통령 브리핑까지 거짓말을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브리핑 투기 안 한다고 대선 전에 사기친 걸 그대로 거짓말인지 알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특혜 비리가 확실하다. 그런데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대안으로,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서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김건희, 최훈순 일가가 윤석열 통해서 또는 김건희와 직장 원희룡한테 지시를 내린 거라고 봐야 된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군사독정권시라도 나쁜 일가가 걸리면 특히 대통령 일가 비리가 걸리면 다 사과하고 오해 살지는 하지 않겠었나 하고 백지화하죠. 처음에 6월 29일날 온희룡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 오해 사는 실무진들이 안을 올렸길래 내가 그거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변경안을 올렸길래 6월 29일날 보시면 그러잖아요. 김동완을 막 물어보니까 오해받을 일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늘공들이 눈치 앞 출신에다가 늘공 탓밥니다. 그래서 전국에 늘공들이 분노한 거예요. 늘공들이 한 게 아니니까. 그랬던 자가 갑자기 백지화할 때는 완전히 얼굴이 사이코패스처럼 흑빛으로 변해서 눈빛도 이상하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또 지침을 와닙겠죠. 아예 이렇게 된 거 강상면 안으로 밀어붙여. 그래서 보세요. 이게 하남 시민들이 시점부는 교통정치 심한데 가밀제시티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시점부의 장모집. 채운순 장모집이 있어요. 송파에 60평대. 종점부 장모당 부인당 강상면. 그래서 이 하남 시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시점부 바꿔달라는 것은 수만 명이 수년 동안 데모 나오고 민원도 내고 하남시 국회는 다 의견됐거든요. 다 부결됐어요. 그런데 종점부 바꿔달라는 것은 데모도 없고 민원도 없는데 갑자기 된 거예요. 그렇게도 비교가 가능한가요? 이게 하남 시민들 여러분 봐주세요. 연수만 한번 보십시오. 직접 걸어져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연수만 걸었겠어요. 이것만 봐도 비리가 명백하고 아까 제가 예타 보고서에도 10점은 검토해라. 종점은 춘천까지 가야 된다. 서울 경기 강원 모두를 위한 혜택이다. 양평 국민 혜택 그다음에 서울 경기 강원 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제 26일 날 국토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안 따지면 진짜 아마 우리 국민들 너무 열받을 거예요. 양평군 땅을 보면 여기 이거 좋네요. 시사회에서 항공사진 찍은 거 여기가 김건희가 도로 바로 옆에 있죠 여러분. 여기가 JCT 도로인데 500m도 안 돼요. 500m. 그다음에 자꾸 JCT만 있으니까 땅값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짓말. 어제도 국민의힘이 나고 땅값 떨어진다는 거짓말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ICT 있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나 정말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렇죠. 이제 ICT 있다는 건 항공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김건희 일가 땅, JCT 연결 지점, 여기 남양파이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얼마 걸리겠어요. 저도 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1, 2분 걸렸나? IC 바로 옆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이 더 주목을 받게 되고 저희 가봤을 때 보면 풍광이 좋잖아요. 완전 배산임수잖아요. 딱 여기 아파트 짓기도 좋고요. 무슨 실버타운 그러면 서울, 강남, 강동 송박본분들이나 하남, 강주시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고 본인들도 살고. 안 그래도 공흥지구에서 이미 100억 안팎을 남겨먹었는데 개발부당 17억도 0원으로 만들었는데 사기를 쳐서. 그래서 기소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공흥지구 비리로 기소된 과장이 6일 만에 단독 인사로 국장으로 승진하고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1위로 옮기는 것을. 단독 인사. 네. 6일 만에. 전진성 구수가. 이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승진한 것도 참 이례적이죠. 당연히 김성교가 장모님 딱 내가 다 해줬어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고마워한다고. 네. 그것을 무리하게 공무원들이 시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찰 수사받고 기소까지 되니까. 네. 그러면 국장으로 승진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김성교 군수가 시켰다고 양심선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로 이왕 한 배를 탄 이상. 야 전진성 김성교 우리는 한 배를 탔으니까. 강상면을 몰입을 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우리 사랑 같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